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해결사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코오롱 플라스틱이고요. 네, 코오롱 플라스틱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5,977원에 20%예요. 코오롱 플라스틱 매수 가격 5,977원에 비중 20% 두고 계시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하게 되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이게 일본 관련 세주라고 해서요. 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익 기대감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의 주가 상승세 기대감 가지고 계시군요.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감명근 전문가께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받아보세요. 네. 감명근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그런 매수를 하신 거면 7월 중순쯤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시군요. 일단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원래 물론 일본 관련 수혜주로 잠시 반짝을 했지만은 이제 국내 유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뭐 실적을 사실 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매출은 좀 늘어나겠지만은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오래 좀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쉽게 해서 수익성이 좀 많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급등한 이유가 보면 이제 7월 19일쯤이는데요. 한참 이제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진행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출 규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에 따라가지고 탄소섬유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탄소섬유 관련해서 관련 이제 양산 설비가 이제 기존에 이제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 때문에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인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다 그런 상승분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이때 아마 매수하신 가격대로 봤을 때 6천원 되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 아주 단기 고점대에서 잡으셨어요. 그죠? 그런 이유로부터 사자마자 거의 내리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후에 한 번 더 다시 반등이 나와줬어요. 한 6천 2백 원대까지 반등이 나와줬지만 결국 이렇게 보시면은 쌍봉을 고점이 낮아지는 이렇게 쌍봉을 형성하면서 결국 급락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아직까지 지금 재료는 소물된 게 아닙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급등 당시 가격대로 지금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호롱 플라스틱이 다시 오르려고 하냐면은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 일본에서 또 뭐 규제...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한번 차근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 정치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10월 중순쯤에 있는데 뭔지 대략 아시겠어요? 아 잘 모르겠네요. 네. 그 왕 이제 일왕 즉위식이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러지만은 쉽게 할 때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어요. 정치적인 이벤트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10월 1일 날 되면 이제 소비세 인상이 있어요. 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또 추가적인 규제 쉽지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1월 이후부터 또 정상회담이 또 쭉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좋게 좋게 흘러간다. 그리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또 허가를 내주고 있죠. 찔끔찔끔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물론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놓으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 전략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워드리자면요. 보시면 일단 아래 보시면 5,090원이 있을 겁니다. 5,090원 아래 보이시죠? 5,090원이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지되는 견고한 지지선입니다. 5,090원. 5,090원이 이탈을 하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웬만하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위험관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온 가격대는 대략 5,500원선입니다. 5,500원선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던 차지죠. 그러면서 캔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5,500원대는 나중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여기서 비중을 줄여주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고 5,500원이 안착을 한다면 그리고 일본에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 나온다. 이러면 한번 정고점 돌파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익이 낮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응을 일단 가격 전략을 세워두시고 향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님 제가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5,090원 이탈 시에 비중 축소하거나 전략 매도하는 의견에 대해서 남겨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저항선이 될 수 있는 5,500원 선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선에서 비중 축소하시거나 또 이 선을 넘어갈 경우에는 정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이슈와 함께 같이 이 가격 전략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민 풀어봤습니다. 문자함에 올라온 종목들도 해결 도와드릴게요. 제인캐스터 종목 고민 골라주세요. 네 60초 문자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뒷편에 창문 보시면 비와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데요. 혹시 내 계좌에 비가 내리고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는 02786-1073번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문자가 접수됐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급락 나왔던 KMW도 들어왔고요. 웨이브 일렉트로도 들어왔는데 애국 테마주 모나미가 눈에 띕니다. 모나미 풀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6,855원에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 상황 볼게요. 오늘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오늘 모나미 5,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3%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끝자리 번호 0210님의 문자입니다. 이재모 전문가님 모나미 도와주세요. 모나미는 대표적으로 반일 테마주 수혜주로 엮였던 종목인데요. 모나미 차트를 좀 보면서 같이 종목을 풀어드릴게요. 잘 보시면 모나미 같은 경우는 2015년, 2010년, 2017년도 이때가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이때 실적이 비교적 견조했어요. 이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대략 지금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5,300원 정도가 고점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실적으로만 놓고 볼 때는 이중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위로 이만큼 올라갔던 것들은 이 바로 수급의 영향입니다. 수급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연히 주가도 내리막을 걷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두 번 정도는 기회는 줄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기회가 남았다는 얘기는요. 아직 다 빠져나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한두 번 반등, 슈팅을 주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내가 플러스권 되면 매도해서 빠져나온다. 이 생각 가지고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나미에 대해서는 한두 번 슈팅이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때문에 반등 나오면 매도하자라는 전략자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내일장 공약주 힌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추가로 가져왔으니까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감명근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예고 보니까요. 내 심장을 핥힐 에오 에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영화 관련주인 줄 알았는데 영화 관련주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종목에서 이렇게 가져왔길래 이런 예고를 주셨을까요?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이어서 이재모 전문가의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어발식 사업을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은 문어발식 사업을 하고 있는 다양한 종목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 봅니다. 어떤 회사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고요. 이 프로그램 마지막에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문자 풀어드릴까요? 삼성전자도 들어왔고요. 전파기지국도 들어왔는데 전파기지구로 갈게요. 어제 사셨는데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매수가는 4,570원에 비중은 30% 담으셨네요.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 볼게요. 오늘은 4,39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감명근 전문가님 전파기지구 어떻게 보세요? 전파기지구 같은 경우에 공룡 무선기지구를 시공하고 운용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5G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최근 상승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지금 국내 이동통신 3사 기지구 건설 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13만 개를 건설한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LTE망이 지금 70만 개 정도가 돼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LTE 기지 대비 5G 같은 경우에는 두세 배가 더 기지구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비업체를 비롯해서 전파기지구 항우 일거리 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체를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쉬운 것은 4,700원대 현재 저항을 받고 있다. 단기적인 저항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만약에 4,700원대로 오히려 돌파를 한다면 오히려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4,100원대를 이탈하면 비중 축소하면서 위험관리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100원을 내려가면 꼭 손절하시라고 비중 축소를 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대응해 보세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1668-4917번 전화 번호는 02786-1073번입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해요. 지앤커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수익 중이신가 봐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현대차. 네, 현대차. 12만 9천원에 15%요. 현대차 12만 9천원에 비중은 15% 두고 계시고요. 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전문가님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점 가장 궁금증 풀고 싶으시세요? 아, 이거 저기 기관에서 많이 산 거 잘못 산 것 같은데 이거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 현대차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이재모 전문가님, 현대차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수급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가 작년보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뭔가 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기관이 많이 매수해서 혹시 기관이 다시 매도할까 봐 이게 걱정되시나요? 아니, 조금 올라가면 누가 팔고, 누가 조금 올라가면 또 팔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에서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런 건가. 아,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 투자자든요. 운용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크죠.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27조짜리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현대차 종목을 사기도 해야 되고 팔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흐름, 기관이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근본적으로 현대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그때 중국 사드 이슈냐 어쩌고 저쪽으로 이야기 나왔지만 현대차 내부적으로 볼 때는 SUV 라인업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형, 중형, 대형 SUV 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데 자동차들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SUV 라인이 썩 좋지가 못했어요. 이거는 기아차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올 초부터 그 펠리세이드라고 하는 모델인가요? 대형 SUV인데요. 이게 엄청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나오는 소형차나 주형차나 SUV 종류들이 다 괜찮고 최근에 썬타페 종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위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차가 잘 팔리는 거죠. 현대차는 차가 잘 팔려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기관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만 매수가 몰릴 때는 쫙 몰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약간 횡보하는 흐름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영향,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대차도 움직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대차는 제가 볼 때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부터 보유하셨다면 목표 주가를 잘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차트 보면서 목표 주가를 잡아드릴게요. 지금 제가 빨간색 라인 두 개를 거워 놨는데 일단은 12만 원 정도를 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12만 원 정도 오면은 내가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반대로 14만 5천 원 정도 제가 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한 14만 5천 원 정도 올라오면 여기에 정도가 고점이지 않습니까? 여기 정도에서는 내가 매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간을 더 늘려서 길게 보실 거라면 내년까지 보실 거라면 여기 14만 5천 원 넘어가는지 그러면 아마 라인이 다시 한번 여기 16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적이 계속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많이 팔리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다만 시장 때문이든 수급 때문이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고점 14만 5천 원 저점 12만 원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14만 5천 원 가는 라인이요? 네. 빠르면 제가 볼 때는 3분기 그러면 한 11월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길게 보시는 게 아니라면 3분기 실적만 또 한번 기대해 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 풀어봤습니다. 또 문자함에 넘어가서 고민 종목 대결 도와드릴게요. 제인캐스터. 네. 문자 상담 이어갈게요. 오늘도 저희 애청자님 덕분에 이렇게 많은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문자 풀어드릴까요? 이번에는 크린 앤 사이언스 풀어볼게요. 매수가는 18,900원에 비중은 50% 담으셨는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끝났을까요? 오늘은 22,950원에 끝났네요. 지금 수익 중이신데 축하드리고요. 오늘 1.7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7830님의 문자인데요. 감명근 전문가님 크린 앤 사이언스 도와주세요. 네. 크린 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이나 산업용 공기청정기 관련 필터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아무래도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순환 주기가 빨라지게 되고 그러면 동사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비중이 사실 높으세요. 50%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일단은 수익 중인 건 축하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를 삼아 드리자면 2만 6,200원에 보면 지금 저항이 있습니다. 2만 6,200원 정도까지 도착하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면 기간이 염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간의 수급이 만약에 매도로 돌았다. 이때는 전략 매도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린 앤 사이언스에 대한 대응 전략 체크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대응해 보세요. 여기서 잠시 다시 한번 내일장 공략주 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명근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은요. 에오! 에오! 관련주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는 게 좀 아쉽고요. 이어서 이재모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은요. 문어발식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같은데 어떤 회사일까요? 잠시 후에 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이어서 문자 상담 넘어갈게요. 다음 문자는 네페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는 매수가 3만 3,170원에 비중은 20%인데요. 얼마쯤 가면 매도할까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 볼게요. 오늘은 3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4%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감명근 전문가님, 이재모 전문가님 네페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페스는 실적은 상당히 좋고요. 그 실적을 주가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다만 지금 저 같은 밸류에이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약간 부담스러운 감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주가 자체가 실적을 많이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위로 주가가 올라가주려면 성장성이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임,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들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놓고 보았을 때 목표 주가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자체를 잡으실 때는 지금보다 너무 많이 높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전고전 라임이라고 했으면 36,0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 뒤에 있는 성장성까지 내가 보고 싶다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없는 가격대인데 4만원까지 일단 보셔도 일단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4만원 일단 거기서는 내가 매도하겠다고 생각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넷패스는 1차 목표가는 3만 6천원 그리고 4만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갈게요. 다음은 신성통상으로 가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2,200원에 비중은 20% 담으셨는데요. 오늘 어떻게 끝났을까요? 신성통상은 오늘 1,74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명근 전문가님 신성통상 도와주세요. 네,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니트 어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죠. 당연히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해가지고 반사익 수의 기대감에 제근대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를 봤을 때 좀 위험신호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차트를 보시면 점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아까 코어롱 플라스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종목들은 앞으로 더 이상 매수 급등 전까지 하락할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재료가 추가적으로 있겠지만 그때는 반등시 빠져나와의 타임이지 추가 매수나 이런 신규매수 진입 타임이 절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내일 시가에 절반 매도를 하시고요.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만약에라도 1,700원대를 이탈하면 전략 매도하셔서 위험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통상을 끝으로 문자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담창 활짝 열려있는데요. 내일 보너스 상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 전화번호는 02786-1073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담 채택이 안 돼서 너무 아쉽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 잘 모아놨다가 해결 도와드리니까요. 내일 저희와 함께해 보시면서 투자 의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에 이제 수익 해결사 넘어가서요.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